그래서 아마 지금 영장 발부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제 현재 어? 발부됐어요? 잠깐만요 3시 12부 아 판사님이 직접 발부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아 근데 현재 그 영장 심사를 해야 될 그 판사님은 아프리카TV 들어올 수 있을까요? 그 법원에서? 어? 아 지금 뉴스 떴네요 3시 12분에 지금 속보가 떴어요 정치속보 구속됐어 야 방송중에 박근혜씨가 구속됐어요 자 방제를 바꾸겠어요 박근혜 구속확정을 축하한다고 쓰면 또 그것도 욕먹겠죠 박근혜 구속확정 빰빠바밤 아 갑자기 느낌표 3개 방송 적용 여러분 방제 바뀌었어요 박근혜 구속 아 박사모 몰려오라고 그래요 그 집단으로 블랙리스트 넣으면 돼요 그 제가 그 제 제 방 시청자 애청자 대비 블랙리스트 그 등재 비율이 40%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도 방제를 바꾸겠어요 박근혜 구속확정 자막도 바꿔야지 후 자 여러분 지금 채팅방 난리 났어 방금 속보 봄 그 카톡 그 움직이는 그거 있죠 이거 자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우비형으로도 합류하자고 이재용 구속확정됐죠 자 오신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이다 지금 박근혜는 당장 하여야 하여라 하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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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 시켜라 하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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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라 방그네를 하옥 시켜라